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입행 대비 필기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의 순서는 먼저 직무능력이라고 불리는 경제, 금융 파트 그 다음 직업기초능력이라고 불리는 흔히 NCS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인성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필기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능력, 경제, 금융 파트를 들어가서 하나씩 여러분이 어떤 은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테셋 내경으로 준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어떤 은행은 준비가 되고 어떤 은행은 준비가 안 되겠구나 혹은 어떤 부분을 테셋으로 가지고 가고 혹은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은행들의 필기에 대한 전반적인 공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각 개별은행의 특성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금융 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께 그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건 필기를 처음 입행을 대비하면서 준비한다는 그런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은행들이 은행마다 지역의 점포가 지방의 점포가 많은 은행이 있고 적은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밀집도가 높은 은행이 있고 아닌 은행이 있고 그래요 근데 모든 은행들에서 대체적으로 필기의 컷라인은 수도권이 더 높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지방도 지방마다 컷라인이 다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얼마나 다른가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이제 꽤 오랫동안 은행 필기시험이 진행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통계를 내보면 한 3점 정도 은행마다 만점이 또 다르니까요 제가 일률적으로 몇 점이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 3점 정도 낮다 이 정도로 우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계속 들어보실게요 그 다음 제로 베이스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서 필기에 대한 부담을 이게 면접에까지 점수가 영향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점수가 면접 갔을 때 면접관이 아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필기를 얼마나 잘 봐야 되는지를 또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합격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은행연합회에서 2018년도에 은행 채용 비리가 심해지면서 은행들이 모인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채용 모범 규준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이 중반부의 5절에 가시면 합격자의 결정에 대해서 은행은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각 전형별로라는 말에서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은행의 2019년도 하반기 채용 공고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대되는 가점에 대해서 서류, 필기, 필기, 실기, 면접 이렇게 전반적인 금융 자격증이 있으면 어디에서 우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보훈자면 어디에서 우대가 되는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은행 우수인턴인 경우에는 필기 시험에서만 우대가 되고 면접 시험에서는 우대가 안 되죠 그럼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서 우대를 받고 나서 이 필기 시험 점수랑 서류 시험 점수랑 면접 시험 점수랑 합산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대받은 게 결국 면접 시험에도 우대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은행연합회 채용 규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들은 합격자를 정할 때 각 전형별로 합격자를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의 경우에는 1, 2차 면접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필기는 필기끼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을 조금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과 바뀐 부분이 이 은행연합회 채용 모범 규진이 나오면서 합격자 명부의 작성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안내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예비 순번, 예비 번호, 합격자 예비 번호 대학 갈 때처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얘 우리가 뽑았는데 100명 뽑았는데 누구누구 안 온다 그래서 20명이 안 왔다 그래서 80명만 연수원에 들어간다 그럼 80명만 합격이 되는 건데 이제는 예비 순번을 둬서 안 들어간다고 통보를 하면 그 예비 순번인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합격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필기랑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 5절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께 이 제로 베이스 이야기랑 같이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컷라인이 다르다 그리고 제로 베이스다 그래서 필기만 통과하면 똑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막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걸 내가 어느 정도나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공부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럴 때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쭉쭉쭉 내보면요 보통 뭐 1400명, 1500명 정도가 면접에 가게 되잖아요 그 중에 200명 정도를 전수조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면 요즘 이제 필기 컷라인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60점대 초반 그리고 지방은 조금 더 낮고요 이런 식으로 컷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고점자가 1400명 중에 200명을 조사해 봤을 때 최고점자가 한 75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컷라인보다 10점, 12점 정도 높은 정도의 수준이 200명 조사했을 때 거의 최고 점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점 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NCS 공부할 때도 버려야 될 거 과감하게 버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맞출 수 있는 거 정답률을 높여가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경제금융 파트 공부를 할 때 있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나올 만한 걸 확실하고 빨리 풀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굉장히 세세한 내용까지 지역적으로 심도 깊게 공부하는 것은 은행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맞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다가는 오히려 합격해서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필기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내용은 꽈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은행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은행도 있고 아닌 은행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조사를 해봤을 때 은행에서 같은 지역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점수가 만약에 같은 서울인데 컷라인이 62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3점인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컷라인이 62점이니까 61점인데 붙는 사람이 있고 63점인데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꽈락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북은행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전북은행 같은 데에서는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필기 부분에서 공통 안내 사항으로 단 필기 시험 교시별 꽈락자인 경우에는 이 우대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밑에 보면 필기 시험과 관련해서 합격 기준이 1, 2교시 취득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하는데 교시별 꽈락자는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꽈락이 있다는 걸 염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때 밸런스를 조금 맞춰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나는 경영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로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NCS는 조금 등한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는 또 합격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꽈락이 있을 수 있고 컬 라인이 있는데 컬 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다르고 또 필기 시험 통과하면 똑같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공부를 할 때 나올 부분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NCS는 당연히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버릴 문제들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를 높이려는 공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네 그 다음 필기 시험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안내 드릴 내용은 필기 합격이나 서류 합격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면접도 당연하고요 왜냐면요 지금 채용이 여러분들은 나 은행원 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조금 뽑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의 채용 규모는요 박근혜 정부 시절 말기보다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작년만 생각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1.5배 많을 때는 2배까지 확대되어 있는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채용 규모보다 이 채용 규모가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는 이유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이제 몇 년 후면 끝날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채용 규모가 더 줄어들 겁니다 이미 작년에 비해서는 2020년에 조금 더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 번에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신규 공무원이나 은행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승부수를 던지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학점 완벽하게 해서 나중에 지원해야지 나 토익까지 다 준비해서 나중에 준비해야지 그게 오히려 합격이랑 멀어지는 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완벽을 기하는 건 좋은데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잡으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안내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채용 과정 안내에서 다른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학점 토익 완벽하게 하는 건 좋은데 학점 토익을 안 보는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은행들의 경우에는 굳이 학점 토익을 안 보는데 학점 토익과 금융자격증을 굳이 만들어서 그런 은행을 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은행은 미리부터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취업 전략을 세울 때 꼭 내가 완벽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해야지가 아니라 이 은행들은 서류 단계에서 어차피 스펙을 안 보네? 그럼 이 은행은 미리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펙을 보는 은행들은 나중에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시간이 된다면 스펙을 쌓아서 그 은행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필기 부분에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든 서류든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하다못해 자기가 너무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지방지원을 노릴 수도 있고 지방지원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몇몇 은행들을 딱딱 골라서 필요한 내용들만 딱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9년도 채용이 이제 끝났는데요 19년도 채용을 돌아보면요 그 18년도에 비해서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냐면 19년도 하반기 특히 들어오면서 농협이나 기업은행에서 경영 파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어요 채용 공보에서는 그냥 경제금융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농협은행 채용 공고나 기업은행 채용 공고 보면 금융경제 시사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경제 안에서 경영의 비중이 늘어나가고 있다 경영이라는 말은 안 써있지만 경영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가고 있다 특히 재무관리, 회계학 이 부분의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19년도 하반기에 보였다 그래서 이 경영 파트의 비중이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과거에 비해서 심도 깊게 강의를 제공하고 문제들을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여러분이 방학기간이나 아니면 3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기존 수강하시고 있는 강의 이외에 3월에 보강된 부분을 별도로 지급해 드려서 기업은행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제가 위에서 경제는 이해 위주, 금융은 암기 위주라는 접근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문제를 먼저 하나 볼게요 여러분이 수요 공급 법칙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어떤 법칙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와 물가와의 관계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해요 그런데 이럴 때 금리를 인하하면 돈값이 싸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부동산 시장에 몰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이 더 빨리 폭등하겠죠? 그럼 안 되죠? 왜냐하면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고 인상해야겠죠? 그래야 부동산 상승 속도가 주춤할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의 인상과 인하의 효과를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나오든 부동산으로 나오든 풀 수가 있겠죠? 이 경기 과열이라는 말도 똑같죠? 부동산이 과열될 때 금리를 인상해야겠죠? 자 이렇게 경제 문제는 이해하고를 할 수 있어야 문제가 바뀌더라도 풀 수가 있고 실제로 문제가 다양하게 바뀌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융을 생각해 볼게요 금융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까 부동산을 예로 들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중에 DSR, LTV, DPI라는 은행들에서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됐던 어떤 금융 상식 부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웬만하면 조금만 준비하셨다면 아실 것 같은데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론 투 밸류, 부동산 가치 대비 부채 비율 뭐 이런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LTV 60%, 부동산 가격이 1억이면 6천만 원까지 대출해줘라 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정부가 정한 거죠 LTV라는 거 정부가 그냥 정한 거예요 D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 60%다 네 소득이 1억이면 너에게는 6천만 원까지만 빌려주겠다 1년에 자 이런 게 DTI죠 그건 6천만 원이라고 정한 거예요 정부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냐 이명박 정부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냐 이런 정부에 따라서 이 비중은 바뀝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ELS라는 금융 상품 같은 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금융 상품도 그냥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수요 공급 법칙이나 금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어떤 상당 부분 자연현상이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비싸진다 이런 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변형이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금융 상품이나 금융 상식에 대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변형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적어요 그래서 금융 자격증 공부해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해도 필요하지만 약간의 이해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통해서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제가 금융은 암기 위주 문제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경제는 이해 위주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접근 방법을 저렇게 가지고 가셔라 금융 공부하면서 이건 왜 그렇지? 의문을 갖는 건 좋은데요 경제 부분에서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는 게 도움이 되지만 금융 부분에서는 그냥 암기를 빠르게 하면서 넘어가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싶다 그러면 물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금융 자격증 강의에서보다 더 최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은 할 건데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에게 DTI가 LTV가 왜 60%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40%에 수도권은 60% 다 지역별로 다르죠 왜 지역별로 다르냐고 부르면 모릅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께 은행별 경제금융 시험 범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 테셋으로 준비가 되나요? 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농협 6급과 같은 경우에는 테셋으로 준비가 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왜 그러냐면요 테셋을 공부하면 경제 그리고 경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상당 부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어쨌든 매경과 테셋 모두 경제 부분 하나만큼은 전 범위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은행 필기 시험보다 훨씬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6급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 부분에 필기 시험의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요 금융 자격증 유형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 자격증 유형과 금융 상식 유형이 완전히 무짜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농협 6급은 경제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테셋이나 매경 공부하시면 합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은행들을 이제 하나씩 다 살펴볼 건데요 먼저 경제 경영 문제는 방금 경제 문제는 봤고요 금융 자격증 문제도 봤죠 경영 문제는 뭐 이런 것들 재무제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경영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자격증은 받고 금융 상식은 아까 이야기 드린 이제 LTV, DTI, DSR 이런 상식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있죠 금융 자격증 유형은 신문에 안 나오고 금융 상식은 최근 이슈되는 거 예를 들면 은행들이 주로 예대마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예대마진이 은행들의 주수위권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공시집값, 땅값, 토지값 이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집값 이런 거에 그런데 그 공시집가 현실화라는 이야기가 2019년도에 나오면서 기업은행에서 그 공시집가라는 게 2019년도 상반기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최근에 이슈된 내용 혹은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것들이요 한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주주의 권리를 대변하라 이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게 금융 상식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스튜어디스 보면 비행기에서 서비스해주죠 스튜어드도 서비스해주죠 집사, 스튜어드는 집사라는 뜻인데 집사의 코드, 규정, 집사 규정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주주에 국민연금은 여러분이나 제가 나중에 회사에 다니면서 4대 보험 띌 때 자동으로 그게 국가에서 일정 부분 돈을 띄어서 국민연금이 가져가서 그 돈을 운용해서 나중에 저희가 65세 이상 되면 돌려주면서 연금 방식으로 돌려주면서 노후의 소득 절벽을 막는 게 국민연금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국민연금이 우리의 돈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삼성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니네 국민연금 집사로서 국민의 집사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해라 라고 해서 나온 게 스튜어드십 코드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금융 자격증 유형이랑은 다르죠? 그냥 이슈가 되고 그런 용어가 이슈가 되면서 은행들에서 국민연금 금융권과 관련이 깊은 내용이니까 출제가 되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이렇게 어떤 은행의 시험 유형들을 세분화해 봤을 때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 전범위가 다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여기 있는 농협은행, 5급, 기타 지방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2019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저세상으로 가긴 했어요 어쨌든 이 은행들의 경우에는 일반 상식은 조금 비중이 적고 금융상식 정도까지 자 이거 뭐 국민은행에서 일반 상식도 하나 나왔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자르듯이 딱딱 다 잘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들의 시험 범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경이랑 매일경제랑 한국경제의 테셋으로는 경제 부분은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부를 하면 상당 부분 다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주로 농협은행 6급은 거의 완벽하게 대비가 되고요 기업은행은 조금 추가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기업은행 파트에서 보고요 수협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 볼게요 경제 아까 경제 유형 봤고요 경영 유형 봤고요 금융 자격증 유형 아까 예시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 금융상식 분야는 주로 나오는 금융상식에 대한 내용이 아까 예대맞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최근 주요 용어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 주식 시장에 대한 것 당연히 자산관리를 하는 은행들이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중요하겠죠 스튜어드십 코드도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의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용어들 이렇게 특히 세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상식과 관련한 출제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시중에 있는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까 자, 답변 드릴게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채용설명회 가서 기업은행 채용설명회나 기타 등등의 채용설명회를 들어보면요 특히 기업은행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최근의 이슈들을 상식 부분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은행은 제가 아까 여기에 일반 상식의 동그라미는 안 쳐놨는데 일반 상식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출제가 돼요 금융자격증 내용 빼고는 이 부분에 대한 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될 것 같죠 그런데 2019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출제가 줄을 이뤘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은행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상식 공부를 하실 때 2, 3년 전에 금융, 경제, 상식 이런 거 보시는 게 조금 더 가서 극단적으로 3, 4년 전으로 가볼까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처음 나오던 그 시절로 가서 그때의 용어들을 공부한다면 거기에는 공시지가가 안 나와 있을 수 있고요 DSR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신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사시는 건 좋은데 그 책이 만약에 2020년도에 나온 책이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출판사들은요 찍어놓은 책이 다 팔리기 전에는 그 책을 새로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다 팔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2020년도 6월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직전 3개월치, 4개월치 이때의 내용들이 중요한데 아무리 출판을 빨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3, 4개월 시험 앞에 3, 4개월의 내용들을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출판의 속도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시중에서 상식, 금융상식 책 사보는 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 책 사보려면 추가적으로 최근 3개월치 신문은 별도로 봐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 내용들 중에서 부동산 주식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역전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역전세, 깡통전세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됐었고 디지털로마드 유튜버 같은 거요 그런 유튜버처럼 이제 일을 해서 시간과 장소에 좀 제약 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디지털로마드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금융상식으로 출제가 주로 많이 된다 자 그 다음 일반상식은요 기업은행에서도 상장부분 출제가 되고요 우리은행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한데요 그 국민은행도 조금 출제가 되고 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반상식 부분이 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냐면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뭐 이건 최근 이슈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2020년에 올림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올림픽과 관련된 상식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시험 출제된 내용들을 보면 뭐 우리은행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아닌 거 뭐 이런 거 이거 어렵죠 이런 내용들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골라라 뭐 이런 거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각 은행에 대한 세부 안내 드릴 때 어느 은행을 갈 때 일반상식으로 어느 부분을 공부해라 각 은행별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릴게요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요 네 그리고 상식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출제됐던 내용들은 기출문제를 대부분 90% 수준에서 복원을 해두었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10%는 빠졌냐면요 저건 절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다 절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 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직접 이제 필기시험을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막 보러 다녔는데요 기업은행도 보러 가고 거의 다 봤네요 한 번씩은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루에 4명 정도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무책임한 답변일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지만 연락을 한다고 제가 그 연락하신 분이 처음 연락 오신 분이 붙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뭐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는 있겠죠 어떻게 지원하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요 여기서 조금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신한은행의 RS직을 별도로 뽑을 때 특성하고 학생이 최종 합격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졸분도 이제 합격하시는 거 제가 본 적 있고요 나이가 많은,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은 남자분은 38이었나 그분이 필기시험 합격하는 거 봤고 여자분은 35세인 분이 필기합격하는 거 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두 분이 끝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5세인 분은 여자 나이 35세인 분은 필기는 통과했는데 최종에서 이제 떨어졌었고 그 남자분은 필기는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1차 면접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소서, 필기, 면접 모든 수업을 다 듣는 분은 드물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이 붙을지 안 붙을지를 이야기 드리는 건 그건 그냥 어떤 광고나 아니면 희망 고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나이 걱정, 스펙 걱정 제가 농협은행 6급은 아무 스펙 안 봅니다 농협은행 5급도 아무 스펙 안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스펙 걱정을 해요 나이 걱정을 하고 나이를 모릅니다 라고 면접에서 나이를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나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필기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한테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너무 무책임한 질문이시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그 다음 논술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이 실질적으로 필기시험에 들어가 있는 은행은 농협은행 5급과 농협중앙회 뿐입니다 과거에는 수협 그리고 기업은행, 국민은행도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에 보면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주관식 서수령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농협은행 5급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논술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놓고 논술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신한,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은행도 어느 정도는 서수령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직무 에세이라고 해서 각 직무별로 논술을 면접 단계에서 쓰게 합니다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의 서수령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면서 자소서 파트나 아니면 면접 파트, 면접 단계에서 서수령 평가 같은 게 늘어나가고 있어요 자기소개 항목이기는 한데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실제로는 논술인 거예요 농협은행 6급 같은 데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은행 같은 데서도 WM 지원자로서 고객 유치 방안 이런 것들 신한은행은 면접 단계에서 어떻게 로브어드바이저와 로브어드바이저의 등장에 대응해서 PB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서술하라고 합니다 칸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런 서수령 평가 단계가 과거에 있던 논술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농협 하나지만 다른 은행들에서도 과거에는 없었던 자소서 단계나 면접 단계에서 서수령 평가가 늘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을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농협 5급은 제가 여기 블루오션이라고 써놨는데요 왜 블루오션이라고 써놨냐면요 일단 스펙 거의 안 봐요 농가 봉사활동한 거 그리고 농협 관련 기업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대 점수 주는 건 있는데 딱히 일반적인 여러분이 취득하는 금융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학점 등을 보지 않습니다 5급, 6급 마찬가지 그리고 논술은 상당히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NCS 같은 거 잘해도 그 논술을 준비하는 게 부담이 돼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농협은행 5급이 6급보다 오히려 조금만 준비하면 블루오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 분야, 농업 분야 세계, 그리고 객관식에서도 농가, 농업, 농협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그리고 이 논술에 대한 부분 강의 들으시면 다 쓰고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간중간 어느 정도 이런 광고성 멘트를 하게 되는 건 양해를 해주세요 광고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닌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자기의 스펙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실제로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논술, 그리고 이 농업 분야를 잘 준비하면 농협은행에 쉽게 입행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아까는 은행별로 출제되는 그 문제 유형의 범위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난이도 측면에서 한번 경제, 경영, 금융, 그 다음 일반 상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요 경제, 경영 부분에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주관적인 제 해석이 섞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난 2년 정도를 돌이켜보면서 난이도를 적은 거고요 직전 19년도 하반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이 염두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경영 파트 출제가 된다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중하 정도 그리고 금융 부분도 금융 자격증 유형은 출제가 안 돼요 왜냐면요 기업은행은 KPI 그러니까 성과 지표에서 비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판매 이런 걸 다른 은행보다 덜 해요 그러니까 금융 자격증, 펀드 투자 상담사, 투자자산 운용사에 대한 내용을 다른 은행만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금융 자격증 유형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 상식 내용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기서 이 금융 상식과 금융 자격증을 완전히 무자르듯이 자르는 게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MMDA, MMF 이런 이야기 드려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융 자격증, 은행 텔러 자격증 이런 거 취득할 때 배웁니다 펀드 자격증이나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에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금융 상식이기도 하죠 사실 신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 신문에 막 자세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금융 자격증 파트에서는 그리고 공부를 하지만 그 금융 상식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금자 보호법, MMF, MMDA 이런 내용은 금융 자격증 공부할 때 공부하지만 금융 상식 내용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서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리하면 뭐냐면요 기업은행은 경제 경영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금융 파트와 관련해서는 금융 상식이 출제가 되는데 그 상식이 범위가 조금 넓다 일반 상식도 출제가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주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신문 내용을 구독하면 그게 도움이 된다 특히 부동산 주식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공부해라 그리고 이 금융 상식 부분에 있어서 그 신문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은행 텔러 자격증 정도 수준의 상식 내용들이 출제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행의 시험 범위를 정리 드렸고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사태 19년도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 금융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까지 알아야 DLF를 팔 수가 있죠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직무 영역을 세분화해서 채용하면서 그 금융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 자금, 아이비, 기타 등등 지원 부분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금융 파트의 시험 범위가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가 상이다 신한은행은 중하 그리고 신한은행도 여러분들 신한은행이 과거에 심한은행이었다 이런 이야기 드려보셨죠? 영업 압박이 심하다는 은행들은 주로 금융 부분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신한 하나는 갑자기 19년도 하반기에 탑시디라는 새로운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하면서 별나라로 가버려서 지금 이야기를 뺐는데요 이게 욕을 많이 먹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19년도 이전에는 우리은행과 비슷하게 신한은행과 비슷하게 금융 파트의 내용들이 꽤 심도 깊게 출제가 됐었다 그 다음 수협, 농협의 경우에는 자 여기는 농협 농협 6급과 5급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농협 5급은 전반적인 금융 자격증 내용까지 다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농협 6급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로 경제 부분에만 국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하시는 급수에 맞게 주로 공부하실 부분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국민은행은 이게 금융 자격증 내용들이 그렇게 심도 깊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금융 자격증은 조금 낮은 난이도의 자격증 수준 그리고 금융 상식도 막 최신 이슈가 엄청난 최신 이슈까지 아니고 조금 지난 내용들 그리고 상당 부분 모두가 조금 준비했다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금융 상식과 관련해서 자 그 다음 일반 상식 부분은 조금 또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기업은행은 신문구독이 필요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 신문구독이 필요한가요? 자 기업은행은 신문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파일에 마지막 파일에 최신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요 그 내용들을 위주로 보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신문구독도 기업은행은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자격증 수준의 공부는 아까 이야기 드렸고 우리은행은 일반 상식 너무 광범위해서 저 내용을 다 공부하지는 마시고요 주로 역사, 체육, 정치, 사회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상식에 출제가 되는데 이거 뭐 결국은 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우리은행 준비하시는 팁은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에 대한 문제를 꼭 출제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범위가 되게 좁고 난이도도 낮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은행이 언제 만들어졌냐 1899년인데요 우리은행 로고에도 박혀있죠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은행이 최근에 출시한 카드의 이름을 묻는다던가 우리은행 핵심 가치 네 가지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기업 정보 이런 거 찾아보시면서 봤음직한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꼭 하나씩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반 상식을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출제 범위가 좁은 우리은행의 내용 그 부분에 상식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과 지방은행들 주로 광주, 전남, 제주은행들 이런 은행들의 경우에는요 전남, 전북은행도 있죠 이 상식 은행 관련 범위 내 상식만 많이 나와요 특히 신한은행은 디지털 이슈 관련 용어들 위주로 상식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신한은행 가실 때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디지털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나의 은행은 탑시지라는 걸로 바뀌었다 이 탑시지라는 게 뭔지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시가 잘 나와 있어요 국민은행도 신문 구독이 필요합니다 기업은행처럼 일정 부분 신문의 내용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필기 시험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경 테스트 한경 테셋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와 보셨으니까 어떤 내용을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매경 테셋 공부를 했다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추천해달라고 하면 테셋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테셋이 차례를 보시면 여러분도 조금 이해가 되실 거니까 차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은행에 따라서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을 간다면 금융 자격증을 공부해야 되겠고 금융 자격증 파트를 공부할 때는 어떤 자격증이 좋으냐 다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투혼사라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이 상당 부분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하니까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식 책을 하나 사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경제금융 상식 책을 하나 사서 보시고 신문 구독을 추가로 최신 이슈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농협을 가신다면 5급이면 논술 농업 그 다음 6급이면 농업 농협 분야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셔서 이야기는 드렸는데요 이게 효율적이냐 라고 물으면요 저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답변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지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시험장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테스트에 신하 매경으로 준비해서 농협은행 6급을 갔어요 그러면 잘 풀리고 필기시험에 붙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갔어요 아니면 기업은행에 갔어요 기업은행도 상당 부분 텔러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리고 상식 부분이 상당히 만출제가 된다 그랬죠 가서 보니까 매경과 테스트만으로 공부해서는 풀 수 없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알려드렸으니까 추가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거 이제 딱 떠오르시잖아요 은행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공부해서 가라 그리고 난이도는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매경 테스트, 환경 테스트 공부하면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실 거여서 주요 범위들만 기출되는 범위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봉투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나 아니면 기출문제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탑뱅커의 은행 필기 강좌는 그 어떤 곳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은행 필기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은행 필기 시험 그 시험부터 제가 직접 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은행들을 직접 보면서 직접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적 수강생 1년에 1000분 정도가 들으시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 드린 70점 제가 아까 75점 정도면 거의 최고 200명 전수 조사 했을 때 최고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점수를 맞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 강의가 예를 들면 금융파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안 하고 암기를 강요하니까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인증을 해주시고 그 인증하신 내용들은 홈페이지 강의 후기에 직접 합격 인증서를 올려 두었으니 보세요 업데이트는 최신 이슈를 상당 부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신 이슈가 출제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물이 아닌 PDF 파일로 공급을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께 경제경영 파트를 알려드릴 정소영 회계사님인데요 정소영 회계사님은 여러분이 정소영 회계사라고 네이버에 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녀 회계사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맨사 출신의 정말 똑똑한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알기 쉽게 실무 경력이 회계사 자격증을 되게 일찍 따셔서 회계사 활동을 되게 오래 하셔서 실무 경력이 많으시고 은행들이 주로 실무 관련된 내용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고요 NCS 부분은 이철 변호사님이 안내를 여러분께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교환 위치 볼게요 교환 위치는 은행 상식이 최신 이슈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PDF로 마지막 첨부 파일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안기 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도 2020년 3월에 다시 한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플레이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강의 플레이 하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자료실 들어가시면 PDF 파일이 순차적으로 들어있으니까요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NCS 부분을 다운받으시려면 컴퓨터에 R집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에 PDF 뷰어나 R집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다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행 하나하나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은행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 아래 화면을 보면요 이 화면은 뭐냐면요 필기 시험에 가는 서류 합격자만 받게 되는 안내표인데요 그 안내표를 각 파트별로 어떤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오는데 요즘에 2019년도에는 자세하게 안내를 안 해줬어요 오히려 2018년도에 훨씬 더 자세하게 안내해줬거든요 그래서 지원 부문별로 여기 보시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WM 그리고 지역인재 일반의 경우에는 거의 같죠 그래서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지원 부분에 맞게 여러분이 필기 시험 범위를 체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직군이 두 가지가 있죠 개인금융직군 그리고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이 있습니다 개인금융직군은 일반 직군 다른 은행 일반 직군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은 여러분이 휴니텔러라고 부르는 입출금 창고에서 일하는 그 직군을 말하고 개인금융서비스 직군과 신한은행 RS 직군은 텔러 직군이다 그래서 이 둘의 경우에는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채용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필기 시험 범위도 조금 다르다 일반 직군에 비해서 조금 시험 범위가 좁겠죠 주로 경영에 대한 부분은 이들은 기업금융을 하지 않잖아요 주로 개인 고객만 상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입출금 창고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경제에 대한 내용과 금융 자격증 그분들도 방카나 펀드를 파니까요 금융 자격증에 대한 내용 금융 상식 일반 상식은 출제가 되는데 경영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 직렬의 경우에는 후순위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도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업금융 안 하잖아요 근데 기업금융이라는 건 예를 들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어? 이 기업이 유동성이 부족하네 그럼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되겠다 대출 쓰세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개인금융 일반 직군인데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나 신한은행 RS 직군 즉 텔러 직군의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 파트를 조금 버려도 되겠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제가 뺨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조금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공부를 후순위로 하거나 조금 등한 시에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출제가 한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 그리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개인금융 직군 모두 다 아까 이야기 드린 우리은행의 정보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일반 상식을 준비한다고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접근하시기 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차마 이 한국사 체육, 사회문화, 정치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드리고 추천해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을 보는 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저 부분에서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그 다음 신한은행 볼게요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차이가요 영역별로 시험을 봅니다 국민은행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기업은행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죠? 통합해서 NCS, 경제금융 다 같이 보죠 근데 신한은행은 영역별로 봐요 영역별로 본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시간을 배분할 때 경제금융을 빨리 풀고 그 시간에서 남는 시간을 NCS로 배분하고 이런 전략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공통 안내를 드리면서 좀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라는 게 이런 신한은행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나중에 시험장에 가봤는데 제 이야기 안 듣고 그냥 만약에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몰빵해야지 경제 부분에 몰빵해서 이 부분 빨리 풀고 남는 시간에 NCS 풀어야지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신한은행에서는 그리고 경제금융 분야의 난이도가 아까 보시면 중간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경제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어서 준비를 조그만 비전공자와 준비를 오래한 전공자의 경제 부분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서 당락이 좌우되냐면 상식, 디지털 상식 부분이 많이 출제됐었는데 디지털 상식이나 NCS에서 오히려 변별력이 있고 경제 부분은 난이도가 평이해서 저 부분에서 변별력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NCS 부분에서는 인적성 스타일 그러니까 NCS와 인적성 스타일은 조금 다르잖아요 인적성은 조금 의사소통 능력 같은 데서 지문의 길이도 좀 짧고요 인적성은 좀 짧고 NCS는 좀 길고요 딸려있는 문제도 NCS는 좀 많고요 지문 하나에 두세 문제 막 딸려있고요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수리도 어떤 농도, 거시소 이런 거 인적성 스타일이라면 NCS는 주로 도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NCS 스타일이죠 근데 신한은행은 이게 좀 섞여 있다 기업은행은 완전히 PSAT에 가깝죠 이 부분은 어쨌든 NCS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지금 경제, 경영 파트 문제 보면은 대략 20여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20여 문항 안에 경영 문제, 재무관리 문제, 회계 개념 문제, 일반직 기준으로요 이 정도의 경영 파트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비중, 경제랑 경영의 비중이 한 이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한은행은 아까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처럼 RS직이라는 텔러직 채용이 있다 그랬죠 근데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과 RS직의 시험 유형과 범위는 거의 동일해서 이 두 직군의 경우에는 같이 준비를 해도 좋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조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학점, 금융 자격증, 기타 등등의 스펙을 많이 보죠 그런데 스펙이 좀 자신이 없다 그럼 이 두 은행을 지원하면서는 텔러직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의 경우에는 입행 후 직군 전원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올바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펙 궁금하시죠 여러분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학점을 얼마나 해야 되냐 토익을 얼마나 해야 되냐 그 다음 금융 자격증은 얼마나 있어야 되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통계 낸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려보면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의 서류를 통과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한 것 같냐면요 제가 여러분께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크게 스펙을 학점, 그 다음 어학점수, 봉사시간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건 빼고요 금융 자격증 이 세 개로 나눠볼게요 학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점, 어학, 금융 자격증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다른 두 개가 낮아도 하나를 상당 부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거둔 게 있다면 그 정도 스펙이면 합격을 노려보실만 한 것 같아요 일반직의 경우에요 RS직이나 계금서직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당연히 낮겠죠 거기에서는 조금 스펙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일반직의 경우에는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일반직의 경우에는요 학점이 높고 나머지 두 개는 조금 평이하거나 좀 낮거나 없거나 그래도 붙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학점이 좀 낮으면 어학점수가 토익 900 이상 확 올라가면서 학점이 낮으면 또 붙을 수 있고요 금융 자격증이 아예 고급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또 이 학점이나 어학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합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세 개가 다 낮은데 자소서만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 개가 다 낮다면 저에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자소서에 대한 선사 의뢰 같은 것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아야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되는 것 같다 그럼 대충 평균 내봤을 때 어느 정도 돼야 될지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 드려볼게요 기업은행은 NCS에서 가장 범위가 넓죠 NCS 이야기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경제금융 파트 이야기만 계속 할게요 합격 컷이 18년도에서 19년도로 오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73, 65, 62 지금 이제 19년도 하반기도 비슷했어요 이야기 드렸듯이 지역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직구는 다릅니다 디지털 직구는 다르고 지역은 다른데 일반직 기준으로는 이러했다 이게 시험이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계속 상환한 게 있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은 바뀌는데 60점 초반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기준으로요 그 정도 된다 그럼 여러분이 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구나 감이 오시죠 그리고 원래 경제금융이라고 채용 공고에 보면 나와 있었고 주로 경제랑 신문에 나오는 금융 상식 내용이 시험 범위에 주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합격 컷트라인이 높아서 그런지 얘네가 계속 시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난이도를 막 엄청나게 올리는 건 아닌데 시험 범위를 확대하니까 이게 전번에 시험 본 사람이 그 부분 공부해서 다시 가니까 이번엔 또 확대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느껴요 그리고 범위는 실제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새롭게 더 시험 범위로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업은행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컷라인 이야기 드렸고 신문 직전 3개월치 타임대비 경제신문 반영률이 높다 하나은행 여기서 하나은행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하나은행은 19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혼자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제가 안내는 안 드릴 건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이 안내만 드릴게요 경제금융을 전공을 복전 이상 하셔야 되고 토익이 있으셔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경영 전공자분이라면 일반 사기업을 준비하시면서 병행하기에 좋은 은행입니다 그 다음 농협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농협은행 6급, 5급 둘 다 단기준비생들에게 유리해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가요? 농협은행 5급은 논술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신가요? 일단 농협은행 5급의 경우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농협은행 5급은 하반기, 6급은 상반기에 지원하죠 그런데 농협은행 5급이 지원하는 하반기에는 시험이 겹치거나 채용 절차가 겹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6급은 상반기니까 없고요 그래서 농협은행 5급은 겹치면서 안 오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요 논술 때문에 지원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건 실제로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다 조금만 준비하면 단기준비생들에게 유리하다 특히 농협만 집중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시험 범위 부분에 있어서요 농업, 농촌 관련 시사 농업, 농촌 관련 이해도 농협 추진 사업 객관식 부분에서 농협, 농협, 농촌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논술 이건 6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6급도 마찬가지고 논술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에 제가 농협은행 5급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올려놓은 영상 날짜 보고 비교해 보세요 그 영상에 보면 실제로 출제됐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드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5일 정도만 준비하면 여러분이 논술 쓰는데 네, 논술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도 다 쓰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같이 종합반에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냥 보시고 과감하게 5급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만족도는 진짜 높거든요 기업은행보다 더 높아요 농협은행 5급이 그래서 이건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는 욕할 수 있게 써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들어보면 기업은행보다 농협은행 5급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도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안에서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농협은행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답이 있으면 만약에 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찍으면 감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다른 은행처럼 과감하게 못 찍죠 과감하게 못 찍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농업, 농촌, 농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거의 4문제, 5문제, 4문제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중에 4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협, 농촌, 농업에 대한 부분은 알면 바로 풀고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예요 NCS처럼 싸매고 오래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풀면 그 시간에 그거 맞추고 바로 다른 문제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버리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공부하실 내용을 해당 필기 강좌 후반부에 3개 차시로 대략 4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을 넣어놨는데 부담된다고 공부 안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농협, 은행의 경우에는 일반 상식을 공부할 시간에 그 농협에 대한 상식을 공부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시간 대비 그렇다고 제가 여기 디지털 상식을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내용에 대해서도 PDF에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국민은행 볼게요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은 이걸 같이 봐요 같이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 금융 파트 NCS를 같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경제, 금융 파트를 빨리 풀고 그 시간을 NCS에 할애하는 게 가능해요 경제 문제의 배점이 더 높아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시험을 같이 본다고 그랬죠? 시험을 같이 보는데 경제 문제의 배점이 더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중에 나는 경제, 금융 이 파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있어 근데 NCS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 이런 분이 있으면 국민은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민은행이랑 다른 은행이랑 만약에 시험이 겹쳤다 신한은행이랑 겹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 경영 부분에 좀 자신 있으신 분이면 국민은행에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신한은행 보셨잖아요 신한은행은 따로따로 이 시간을 저 NCS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 문제의 배점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경제 파트에 자신이 더 있으면서 NCS는 조금 자신이 없는 분은 겹치면 국민으로 가라 과거에 국민과 신한이 겹친 적이 있습니다 국민과 다른 은행들이 겹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을 저걸 염두하시면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NCS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먼저 경제, 금융 파트 직무, 영역, 직무, 능력 다양한 용어로 은행마다 다르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냥 통칭해서 경제, 금융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제, 금융 파트에 대한 안내를 공통 부분 그리고 은행별 세부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느 은행을 갈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덜 공부해도 되고 이 부분은 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은행에 맞게 주로 우선순위를 더해야 되는 공부 부분부터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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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